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힘없는 딱 나와.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이 있게 하려면 딱 나와. 나오라는 거잖아요. 이번 10월호, 월간 최적 10월호는 선생님의 연구실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냐.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요새 어떻게 지낸다. 그 다음에 어느 강의를 완강했고 책은 어떤 게 나왔고 이런 것보다는 요즘 참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목 그대로예요. 내가 너라면. 내가, 내가 너라면. 그래서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했냐.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스튜디오 올 때도 교복 입고 가방 메고 가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연구실 근처에서 일찌감치 운동하러 나갈 때 그때는 또 재수학원 차가 이렇게 막 서있어. 그때 또 학생들이 막 내려. 하, 뭐 누구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누구는 또 이어폰을 끼고 요즘 보니까 뭐 헤드폰도 많이 보입니다. 하, 선생님은 고향 제주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또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은 또 다르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지방 학생들. 지방 중에서도 정말 농촌. 선생님이 나고 자랐던 그 제주도의 그 농촌. 거기는 또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막 수많은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버스를 기다려. 서울은 대도시는 버스 언제 오는지, 몇 번 버스가 오는지, 몇 분을 도착하는지 다 나오죠. 근데 그러지 않은. 선생님 고향, 그 촌동네, 그 마을은 제주 시내로 가는 데 버스가 45분마다 한 번씩 있어. 만약에 이걸 놓쳤다. 어,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얘기 왜 하는 거냐면 하, 내가 너라면이라는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대로 되돌아가볼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현장 강의하러 아침 일찍 나가는데 비가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내려. 분명 드는 생각이 9시부터 수업인데 선생님은 이미 뭐 6시 반, 7시에 이렇게 나서거든요. 일찍 가서 뭐 준비도 하고 좀 여유 있게 밥도 좀 챙겨 먹고 그래 속이 든든해야 수업도 잘 될 거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집을 나서던 한 제자가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얼마나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짜증이 날까. 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비가 오니까 너 비 맞으면 또 그러니까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태워다 줄게. 좋아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탔어요. 길이 너무 막혀. 시간은 계속 흘러. 분명 9시에 늦으면 어, 최적이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 또. 야, 일찍 와.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비가 내리는 거 자기 뜻대로 안 되고요. 길이 막히는 거 뜻대로 안 돼요. 부모님은 이미 너무나 너무나 아들, 딸들을 아끼는 마음에 주말에 쉬고 싶은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또 뭐 모르죠. 아침잠을 설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 다음에 이 수능의 냄새 일교차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뭐 수능의 냄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인 거죠. 분위기. 아침에 싸한 그 분위기. 아, 그전에는 반팔. 이런 반팔 있잖아요. 반팔을 입고 다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가 어느 순간 반팔로 안 돼. 후드로도 안 돼. 애매한 거야. 아, 잠깐만. 내가 파카를 꺼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일교차가 벌어졌어. 감정은 막 들쭉날쭉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원 가는데 스터디 카페 가는데 학교 가는데 막 짜증이 치밀어 올라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문제가 오늘 좀 잘 풀리면 좋아졌다가 실모 성적이 좋아지니까 뭐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어떤 실모를 풀었는데 적색모를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갑자기 막 까운대. 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게 다 있어요. 뭐 스터디 카페 갔어. 빌런이 있어 빌런. 다리를 너무 떨어. 미칠 것 같아. 몸도 안 좋아. 이 난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컨디션이 이게 말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몸 상태에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좋아졌다가 또 훅 떨어지고 좋아졌다가 훅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어디 편의점 가서 에너지 드링크 있지 않습니까? 막 사서 막 때려 넣어. 약간 괜찮아지다가 다시 또 막 으슬으슬 춥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에 미칠 것 같고 조바심 정말 이 조바심은 이런 거죠. 뭔가 해나가면서도 계속 계속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분위기가 다 생각이 나. 심지어 무슨 생각도 하냐면 요새 이 분위기 속에 선생님이 군 시절이 막 생각이 나. 군대 있을 때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아침에 한 거 아니 뭐 무슨 뭐 더 재워줍니까? 겨울이 온다고 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또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그 훈련소 조교였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일찍 일어나서 훈련병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뛰죠. 구보라고 하죠. 뛰는데 어떨 때는 뭐 우통을 벗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맨날 벗고 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보는 강철부대의 모습을 부대가 강철이지가 않아요. 왜? 훈련소니까 강철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때 그 아침에 아싸한 분위기 낮에는 또 날씨가 괜찮다가 이게 늦가을 가을의 특징인데 곧 늦가을도 오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학교 학교 학교는 뭐야? 학교 여기는 학원이었는데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스터디 카페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든 어딘가에 가는 길을 떠올려보면 그게 학생들마다 다 다를 거야. 그때 아침 기분도 다를 거고 몸 컨디션도 다를 거야. 내가 너라면 정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라면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친구 사이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게 아주 아주 자신의 1등급과 만점을 평온하게 뒷받침을 해줘도 불안에 떨고 미칠 것 같은데 친구랑 티격태격 좀 싸웠어. 혹은 친구랑 얘기 나누다가 짜증이 올라왔어. 부모님이랑 또 대화 나누다가 또 부모님은 걱정한 얘기인데 자기한테 또 부담으로 들어와. 수많은 여러 변수들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라면 내가 너였다면 진짜 놔버렸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멋진데? 진짜 멋진데? 이건 멋진데? 멋집니다. 아침에 그 가는 길이 자기한테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아 난 좀 꾸미고 싶어. 원래는 이 시기에는 되게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은데 나는 공부를 위해서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왔어.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할 수 있지만 못하고 나왔어. 쫓겨서가 아니라 수험생으로서 난 그냥 일단 나를 꾸미고 나를 가꾸는 것보다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어. 멋진데? 그 자체로 멋진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꾸며도 예쁜 나이다라는 말을 진짜 안 믿거든요. 절대로.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 선생님은 안 꾸미면 안 멋진 나이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꾸며도 안 멋진 나이고 여러분들은 안 꾸며도 그 자체로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슬리퍼 선생님 지금 슬리퍼 신고 있거든요. 슬리퍼 신고 그냥 나가도 돼요. 따뜻하게만 입고 나가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통제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청춘이고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성장했고 되돌아보면 아 나 좀 멋진데? 싶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월간 최적 10월호 내가 너라면은 여러분 응원한답시고 너 대단해? 오쭈쭈? 해주는 영상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입 해보는 거예요. 이제 좀 멈춰놓고 따져볼게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까?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냐? 정해놓은 시간에 지금 자고 있나?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밥을 먹더라도 기계처럼 먹자. 기계처럼 먹자는 무슨 말이야? 좀 정해두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정말 우리한테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다고 해서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있을 거예요. 11월 16일 이후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는 농담하지 않고 진짜 한 30분만 뭘 검색했냐면 내가 수능 진짜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지금 고기국수가 엄청 먹고 싶은데 서울의 고기국수를 제주도식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검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먹고 싶죠 여러분. 아십니까? 혹은 제주도식 내무동 아세요? 내무동? 나중에 제주도 선생님이랑 시간이 맞춰서 같이 제주도에 갈 수 있는 제주도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제주도 있을 때 제주도 내려올 수 있는 혹은 제주도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번개를 때리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먹으라 합시다. 고기국수집 정말 진짜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거 아니지만 선생님이 돈 결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돼요. 모든 걸 다 뒤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되고 질적으로도 뭔가 되게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적당한 질의 음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버텨주길 바랍니다. 이번엔 학교 학원 스카에서 학교 갔어 아까도 얘기했죠. 빌런들이 많아. 지금 이 시기에 빌런은 누구도 있냐면 뭔가 뭔가 쟤는 나보다 훨씬 더 못했던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훨씬 더 불성실한데 그런데 저 친구가 어디 붙었대. 미칠 것 같아. 왜 이런 거지? 입시 제도가 불공정한 건가? 부터 시작해서 왜 나한테는 저런 기회가 안 좋아지는 거지? 짜증이 올라올 겁니다. 또는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시끄러운 거야? 나 공부에 좀 집중 좀 하고 싶은데 학원 쟤넨 뭐야? 여기 침묵질을 하러 왔나? 빌런들이 왜 이렇게 많아? 쟤네 안 씻고 다니나? 아 정말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쟤는 왜 왜 안 가꾸는 건 좋은데 깨끗이긴 해야 되죠. 가꾸는 거랑 청결, 위생은 다른 겁니다. 상황이. 아 막 짜증이 나.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 좀 집중을 해봅시다.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지 맙시다. 스터디 카페에서 빌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다리 떠는 빌런 개다리 춤 왜 이렇게 다리를 떠는 거야? 다리 떴면 복 날아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인다고요. 아 포스트잇을 붙여 마라? 경고를 빡 해? 근데 갑자기 나랑 또 뭔가 또 시비가 붙으면 감정의 소모가 생길 것 같아서 아 막 머리가 복잡해.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빌런 대처법은 없어요. 빌런에 대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 마음만을 추스리는데 그때 중요한 건 몰입밖에 없어요. 몰입. 혹은 그냥 잠깐 머리 식히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스터디 카페 주변에 산책 이런 정도밖에 없겠죠. 그 다음 불안감 조바심은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현역들은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어 너희 잠깐만 수능 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럴 때는 선배랑 좀 이야기를 나눠 대고 아니면 이미지 트레이닝은 시간에 맞게 그냥 내가 이때는 뭐 해야지 이때는 뭐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려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그 다음에 그 시험장까지 가는데 뭐 교통편도 생각을 해보고 도시락 어떻게 할 거냐? 어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낙죽을 먹어야 되냐? 불낙죽 나중에 광고하는 지금 특정한 어떤 죽집에 특정한 메뉴를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불낙죽 원래 이거 불고기랑 낙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자로 쓰여있을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죽을 먹으면 넌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엄청 팔릴 거예요. 맛은 괜찮습니다. 먹어봤어. 아 맛있어. 근데 이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선생님이 무슨 뭐 불낙죽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걸 찍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그날 아침은 뭘 먹을까? 점심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까? 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사문 정법 내가 그날 사문과 정법 만점을 위해서 다시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지금 정해놓고 있는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책 모두를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실무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시간 없기 때문에 그걸 압축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이제부터 들이면 이제 빌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 몰입할 거니까. 빌런 생각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 안 된다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자신 없는 것만 자신 있는 거 말고 그다음에 안 해도 될 것도 있잖아요. 뭐 정치와 법이다. 정치 의미를 뭘 정리합니까? 법치주의를 왜 정리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왜 따로 이렇게 노트에 필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선생님 저 불법행위가 나오면 너무 쫄려요. 손해배상 나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누구한테 손해배상하는지 잘 안 잡힙니다. 그러면 최근 기출문제만 펼쳐놓고서 해설을 직접 써보는 몰입의 시간. 선생님 저 사회문화 공부하는데 아 9월 모의평가에서 집단 사회조직 개수 세는 거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적자승전 모의고사에서 이걸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렵다. 너무 힘들다. 수능이 나오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뚫고 갑시다. 그걸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약한 것부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취감과 뿌듯함도 느껴지고 아니 사회문화 공부하면서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맞췄다고 그 어떤 뿌듯함 없죠. 전국사회 산업사회의 문제를 자기가 맞췄다고 해서 무슨 뿌듯함이 있어요. 몰라요. 유형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추진된 걸 자기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맞췄어. 그러면 뿌듯함이 생길지 몰라도 그건 유형에 대한 뿌듯함이고요.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사회문화도. 아니 문화의 속성을 9월 모의평가에 틀렸어. 그건 말풍선 때문에 틀린 거지. 너희들이 학습성, 공유성, 총체성 이런 것들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그 개념을 좀 간단하게 보고 어딘가 적어둘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내가 수능 날 다시 봐야 될 유형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챙겨두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적색모를 샀어. 다시 봐야 될 걸 적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찢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투박하게라마 스테이플로 찝어서 다시 봐도 상관이 없겠죠. 감기 등으로 컨디션이 안 좋자면 정말 이제부터는 비타민을 때려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비타민은 알아서 몸이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의사나 약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문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최적이라는 사람의 경험적인 경험적인 그 데이터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기 걸릴 것 같다 혓반을 낼 것 같다 그냥 비타민C를 때려 넣으세요.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하시면 선생님한테 묻지 마시고 아무거나 비타민C 검색을 하셔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또 선생님 비타민C 협찬받아서 하는 거 아니죠? 아니 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블락축 광고 나오고 있고 비타민C 무슨 광고 나오고 있어. 그게 아니라 비타민C 3000ml 3000ml 메가도스 우리 메가스터디니까 메가도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막 3개씩 때려 넣으셔도 돼요. 정말 이건 도움되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상표 홍보 아니니까 선생님 DM으로 또 혹은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어디께 좋아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국산이 좋아요? 주국산이 좋아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불안감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우리 수능 이후로 미루어 두었던 걸 생각하면서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 많죠. 선생님 그때 가서 수능 이후에 할 것들을 좀 정리해서 또 보여드릴까 싶은데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11월 16일 이후로 최적일한 인간에게 한 사람에게 끝난 고객으로서 이제 너희들은 빠이빠이 연락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선생님은 11월 16일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볼래? 이런 음악 한번 들어볼래? 이런 영화가 있어? 이런 연극이 있어? 연극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같이 볼래? 우리 연구실 적자 원어비 파티 생각하면서도 지금 버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불안감을 불확실성에서 찾아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1등급인데 3등급으로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설렘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렘으로 선생님에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요. 선생님은 왜 불안하시는데요. 불안하죠 당연히. 선생님이 강조했던 포인트대로 시험이 안 남으면 어떡해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럼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꿈을 꾼다 이거죠. 사회계획설이 나오면 어떡해? 지금 여러분 사회계획설 나오면 어떡해? 사회문화에서 계금론, 계층론이 나오면 어떡하지? 계층 관련된 통계 문제가 적당히 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막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성불평등 문제가 9월 무의평가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안 나오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작년처럼 4%짜리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설렘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하면 커하를 찍을 거야. 수능 날은 내가 이제까지 봐오지 못했던 그런 커리어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 하이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몸이 안 좋거나 불안감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것일 뿐 그러니까 막 여러분은 뭐 고민할 거예요. 청심환을 복용해야 되나 뭐 등등 그건 다소 위험한 일이니까 청심환을 선생님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해서 없기 때문에 그건 약사와 상담하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선생님은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시험장에서 필요한 지식들 개념 문제풀이 기술 보다는 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 번의 시험으로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상관없어요. 남이 아는데 자기 혼자 모를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맞히는데 너 혼자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쫄진 말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쫄진 말자 쫄진 말자 쫄진 말자 그러면 안 쫄나요. 그게 아니라 배짱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에이 돼 그냥 단순하게 된다 된다를 되뇌이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내가 쫄리는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확률이 더 크다면 배짱을 좀 부려보세요. 내가 모르면 남들은 몰라. 알면 어떡해 뭐 알면 어떡해요 알면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체크하고 실수 없이 끝내자. 그게 되려면 몸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지 말아달라 이거는 내가 건강을 잃지 않겠다 잃지 않겠다 한다고 건강을 안 잃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챙겨두셔야 됩니다. 상당히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채소와 그다음에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샐러드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과 들고 다니면서 막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과 엄청 비싸요. 사과 4개에 만 원 그렇게 돼요. 그것도 싼 걸 걸요. 되게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면 비타민C로 채우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지금은 정말 매운 새우깡을 안 먹었는지 좀 됐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 먹고요. 마지막 컨디션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에서 선생님이 아파 버리면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을 마무리하면 안 되니까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전에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진 않겠고 상기만 할게요.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 혹은 실물을 풀기 전 입장국을 정하자. 명상하라고 싶은 사람들은 호흡법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호흡법 뽕이 차오르는 문구 만들어주는 거 괜찮습니다. 난 이것만 보면 뭔가 막 끓어올라. 에너지 드링커를 막 새 병을 때려 넣은 것처럼 막 힘이 차올라. 그 다음 수능 후에 할 일을 상상해 봅시다. 그중에 선생님과 번개 혹은 더 나아가서 적자 원화기 파티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군 찾기 다들 여러분들 응원해요.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당연한 거고 정말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평소에 틱틱틱했던 동생 평소에 나를 무시했던 언니, 오빠, 누나, 형 응원합니다. 당연히 응원합니다. 말이 따뜻해져야만 응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20일경 적자 원화기 파티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는 뭐 하는 거냐 이건 다시 얘기할 거고요.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스탠톨입니다. 스탠톨. 뭐 영어 쓰는 걸 그렇게 막 썩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제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이 추워, 움츠러들어. 작아져요.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시고 상체를 개방하시면 됩니다. 쫄려. 쫄아도 몸이 움츠러듭니다. 이거 단순하게 키가 작고 커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어깨 펴도 돼. 배짱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 쫄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어깨 펴시고 그러면 커질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장 당당한 걸음으로 수능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탠톨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음성지원을 약속합니다. 아, 이거 괴소리. 이거 괴소리. 이건 괴소리. 이건 괴소리.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고른 게 답이 되고 정답이 이르는 길이 해설지가 될 수 있도록 음성지원 해드릴 테니까 아, 참 더 큰 세상에서 2024학번으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월간 최적 11호로는 언제 찍어드릴까요? 밑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수능 전에 찍어드릴까요? 수능 끝난 이후에 찍어드릴까요? 당연히 수능 치르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고위 학생들 월간 최적 11호로 시작이에요. 이제 수능 1년도 안 남았어요. 그건 다른 영상에서 할 거고 월간 최적 11호로를 수능 전에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로 갈까요? 수능 끝난 이후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고생했어. 로 찍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수능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산 가자. 노래방 가자. 영화보러 가자. 연극 보러 가자. 로 채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영화보러 가자. 평화와 평화와 평화로운 수능 끝난 후 유효 conf Eg 유효 conf Game